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빨리. 뭐 어떻게 하면. 아, 뭐 정의에 오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? 아니요. 뭐. 제가 뭘 알아요. 안 돼. 주문만 들어가지고. 여기 직원분이. 누우실 수 있을까요? 누워요? 누워요? 누워서. 좀 하시다가. 근데 얘가 기타도 메고. 기타도 메고. 기타도 메고. 아니, 이렇게 누워서. 아, 이렇게. 얼굴 커지는데. 안 하셔도 돼요. 왜, 괜찮은데요? 괜찮아요. 죽으러 가는 거 같은데. ㅋㅋㅋㅋ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